투어 게릴라 콘서트 18년 데뷔 이후 4년 동안 예장의 정규앨범과 한 장의 겨울앨범을 발표하며 신세대의 열렬한 지지를 얻고 있는 남성그룹 그러나 4집 앨범 발표를 앞두고 6명의 멤버 중 앤디가 팀을 떠나 그 인도로 새롭게 시작해야 했던 신화 든든한 팀의 리더 에릭 매력적인 음속의 보컬 최성 팀의 탄력소이자 제주꾼 민우 커판 대판 동환 싸나이 중의 싸나이 전재리 자산남자의 명예를 건 도전 과연 신화는 연락콘서트에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우 차 오래간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오다가 지금 자동차를 가지고 가는데 커판 대판 동환 아 그래도 에릭씨가 좀 없는거죠? 네 빨리 올겁니다 혜성씨는 그때 해맞춰 한번 이지윤씨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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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었죠 안태를 벗어주세요 벗어주세요 오늘의 목표는 신화창조죠 그러실 때 아 끝입니다 오늘은 하하하하 열심히 하네요 하하하하 과연 이 인원이 달까요? 하하하하 오늘 장소는 바로 이렇게 결정합니다 쥐사위구요? 네 저기 있는거 있죠? 저기 한 분이 올라가셔가지고 저기서 떨어뜨리면 그 떨어지는 장소로 갑니다 같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하하하하 누가 올라가실래요? 저기요?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어? 동환씨가? 네 아 올라오니까 성감이 어때요? 무서워 죽겠어요 워라 비행기다 저기 비행기다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지가 똑같애 뱀지 파아홉 포어 뱀지 3, 2, 1, 펀치! 3, 2, 1, 펀치! 1, 펀치! 1, 펀치! 1, 펀치! 1, 펀치! 2, 펀치! 2, 펀치! 2, 펀치! 2, 펀치! 2, 펀치! 2, 펀치! 수원시! 과연 신화는 수원에서 게릴라 콘서트의 신화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화팀의 전략은 뭡니까? 게릴라 전략. 완벽한 게릴라. 신정한 게릴라. 완벽한 게릴라. 저희가 준비한 게 엄청 많은데 비장인 무기는 또 잠시 후에 나중에 모르겠네요. 게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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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화의 목소리는 얼마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HO2도 그렇고 GO2도 다 만명을 넘었어요. 만명.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있습니다. 만명 자신있으세요? 자존심을 걸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신있습니다. 오늘의 목표 인원. 만명. 지금까지 게릴라 콘서트에 도전한 29팀의 가수 중. 만명 이상의 관객을 모은 경우는 8번에 불과하다. HOT. SES. 차태현. 김장훈. 홍경민. 샵. 강타. 과연 신화는 오늘 만명의 관객을 모은 아홉 번째 도전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화의 목표는 안 대를 벗어 주세요! 잘 안 돕습니다. 안 대를 벗어 주세요. 아, 못 들으면 어떡 ết어요? 학교에요? 어디에요? 여기 지금 경기 대학교에요. 오… 아, 그래요? 저희 학교 오셨어요. 아, 전진 씨 학교에요? 네. 아, 제가 경기도 학교였는데. 여기가 목요에요? 전진씨가 제일 잘 알겠는데 올라올 때가 좀 힘들어요 보통분들이 우측이 되면 거리가 좀 약간 외신대 밖에 있는 분들을 다 불러내면 쉽지 않아요 근데 일요일이니까요 누가 아까 만명이라고 그랬어 거기 네가 그랬잖아 어떻게 해 진짜 웃어봐 우측이 외신대로 해서 주변 이스라엘 저희도보관 다음엔 8시까지 경기대로 시원 됩니다 8시까지 경기대로 시원 되시면 신뢰에 그릴라 불법 홍보로 여기까지만 할게요 불법입니다 13시까지 오시면 되죠 여러분 진짜 카메라를 막아 안 됩니다 불법이 아니에요 저희 시간이 없어요 성공하고 말 겁니다 신화 기릴라 둘 진짜? 내 간에 내냐? 시가 보여잖아 해라, 베드 남짓! 자 같이 왔으시죠? 네 저희 제대로 계릴랍니다 오늘 진짜 자 오늘 계릴라 제대로 합니다 저희 특별히 오늘 미군도 한 명 모셨습니다 네 로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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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밥 밥 좀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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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잠시 후 20시에 공연할 장소 경기대학교 그리고 우리가 홍보를 전해야 될 장소 장안문, 수원성, 발달구청, 여긴 수원 아주 대학교 여기서 그러면 1차로 게릴라에 도전을 했었던 우리 신조교가 주의할 점과 오케이 밀어서 좌로 굴러 게릴라 딴 거 없다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 어이! 아깡으로! 아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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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게릴라 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핫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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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깡! 아깡! 깡! 자 이제 시작입니다 러버 씨 러버이 씨 베베베베벨 베베벨 베벨 베벨 신호희가 나와, 신호희가 된다면 인정이 되겠습니다. 동해, 동해, 동해! 여러분, 준비 시작! 동해! 자, 오늘 데뷔한 코스턴트 도망한다고요! 시작! 잘 어울리러 가죠. 언니! 동해! 잘 어울리러 가죠. 열심히 하고요! 열심히! 오케이, 그럼 동해, 동해, 동해!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다른 나머지 제인의 뮤직비디오에게 쿨퉁 소리를 맡아드립니다 이제 남다른 테레비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수호 반갑습니다 원균씨 성도영상 만들고 싶습니다 원균 성도영상 민수 민수 80대로 나오고요 자 정신분 정신분 반성으로 나와주시고요 무리콘 소리를 맡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 웃을거죠? 정말이요 자 그럼 90분 동그라미 할까요 하나 둘 셋 1 11 4 6 5 5 3 5 5 6 6 5 3 4 4 5 백 수환 덕분에 쌌 질문!низ rise여 질문! 질문! 질문ald gndg 정신을 살려! 정신 전신해! 이제 처음 ED 이끄 그리고 마이콘 awareness size 말씀 말씀 pä이콘